Right 고 narrative nut 주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편의점이고요 아 역시 점장님 네네네 여기 점포의 이름은? C.U. 정발산 건영점 예 줄여서 C.R. 군영점이고요 자 오늘 제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편의점에서 춤을 춘다 혹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장기자랑을 한다 그랬을 때 공짜였을 때 할까요? 손님들이? 손님들이? 애들이면 할 것 같은데 나이가 있으시면 안 하지 않을까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건강해 보이고 춤추면 저희도 같이 춰야죠 바로 그렇게 하면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점장님 비용으로 그걸 다 결제해주는 거죠 만약에 춤을 췄다 하면 아 제가 줘라 네네 전 컨텐츠만 찍고 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 선생님들이 하신다 영상 그냥 끝내도 됩니다 다 나왔어요 결제 이용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도 됩니다 6,100원이신데요 선생님 예 6,100원이신데 5,000원에 해드리는데 그 5,000원에도 해드릴게요 예 5,000원 맛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1,100원 손해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느낌 옵니다 네 이게 옵니다 네 뭐 필요하세요? 하나 받으세요 하나 받으세요 하나 받으세요 네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남자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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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,500원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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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같이 해갖고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피시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5초만 주셔도 공짜로 드려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무 귀여우셔서 3,600원 아 드리겠습니다 간첨입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봉투 필요하세요 봉투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대박요 동네가 얼마나 나이스예요 아 된다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내가 네 짧게라도 치면은 그냥 홍차랑 드려서 그냥 홍차 다요 보세요 자 지금 지금 보시면은 아 나이스 그럼요시 emptiness 진짜예요.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카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먹고 가도 되죠? 아유, 드시고 가시면 되죠. 감사합니다. 또 하나, 나중에? 아, 그럼요. 지금... 그럼요요? 예. 그럼요요? 저도 말하고, 말하고 생각했잖아. 그럼요. 얼마 정도 지금 소모된 건가요? 지금...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대요. 근데 많이 안 나왔대요. 한, 뭐, 한 2만 5천 원에서 끝나요. 2만 5... 아, 진짜로? 2, 3만 원에서 끝나요. 안녕하세요. 2장 드려요? 2장. 아버지 앞에, 이거 보이세요? 이거 하시면 제가 2장 더 드릴게요. 그냥. 아버지 가져가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열심히 해주시네요. 이야, 대박이다. 아... 느낌이 살짝 오기는 하는데... 저희 과이지 않을까... 안녕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사실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. 네, 여기 그 위에 보시면은... 아, 네. 저희가... 이거 같이 계산하시잖아요, 지금. 아무도 없거든요, 지금. 네, 얼마부터 준비되어 있고요. 지금 딱 좋으신 상태이기는 해요, 사실. 지금... 이거 한 번이면 5,700원을 아끼면. 그럼, 박스에 딱 붙여야 돼. PC 간 5시간. 버스는 4번. 조금만. 휴대전! 오! 와! 거 아 아 아 됐다 됐다 아 질렀다 오늘 춤추신 분들이 한 6, 7팀 되세요 원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로 감사합니다 와 대박 느낌이 온다 싶었습니다 진짜 아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춤이었어 깜짝 놀랐다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편의점에 상품을 춤을 춰 때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출 것인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춘 걸로만 치면은 카운터 한 번 제가 다 해봤는데 그래도 10팀은 돼요 오 진짜 많고 제가 봤을 때 10팀은 돼요 마지막으로 기다려보죠 이건 좀 앉아있는 상태로 대놓고 한 번 오 되게 많이 찾으셨는데 형 핸드폰이요 혹시 오늘 저희 이거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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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김빈? 하나 둘 셋 넷 봉투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봉투 또 좋은 아주 훈훈한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도움 주신 원영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콘텐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